그 장면에서 돌아 뛸 때 이은지 선수가 그 앞길을 못합니다. 측면에서 장슬기. 뒤쪽에서 강한 충돌. 장슬기 박세라의 적극적인 수비 그렇습니다. 이민아가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손다슬의 수비 나지 않는데 일단 나이 선수는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네넴과 이은지의 대결. 차단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인천연대 제철이죠 이은지의 반엠. 하지만 이은지의 수비. 끝까지 슬라이딩으로 패스